음 용산 관련 얘기도 짧게 짧게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패 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난달 중순이었죠 검찰의 수사팀이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원석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입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원부님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김 권이어서 명품백수수권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세히 보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게 국민 눈높이도 눈높이지만 법리의 팩트,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려진 얘기를 해요, 무혐의미로 가닥을 잡았다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병원을 하면 현직 검찰총장인 이 총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법적인 것부터 보면 서울지검의 판단은 명품백, 청탁이 아니라 최재형 목사의 감사의 선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청탁금지법만 검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머지 알선수죄 여부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했을 텐데 일단은 김여사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저게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청탁금지법상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의 처벌조항 관련돼서는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데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게 되면 신고의무가 없죠 따라서 신고의무 불리행에 따른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가 있지만 사실은 최재형 목사하고의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다음에 저 백을 주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나서 중학교 때인가요? 어쨌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 본인이 자주 갔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어떤 아버님과 관련된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2021년도 1월 달에 접근해가지고 그로부터 한 10개월 이후에 백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백을 그냥 건네주고 갔는데 거기서 오갔던 내용들이 실제 최재형 목사가 어떤 부탁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차량하러 온 거잖아요 몰래 찍어놓고 이것이 나중에 선거 때 이용된 거잖아요 그런 경위를 본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 결국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청탁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에 질문 관련성이 없다고 본 거고 따라서 알선수세도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뇌물죄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한동훈 대표 말처럼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 시각을 갖다 잣대로 드릴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검사들의 본인들의 책임화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을 갖다 대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원석 총장의 결단, 결심도 궁금한 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장소 이런 부분을 두고 검찰총장이 본인은 모르게 나중에 후 보고가 됐고 실제로 그 절차도 국민 눈 높여에 맞지 않다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여러 얘기도 있는데요 김은식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저건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할지는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이요?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이원석 총장의 결심에 섰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남아있는 임기 그리고 후임 경찰총장 후보자도 지금 지명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결론상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건 윤기찬 변호사가 설명 잘한 것처럼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사팀으로서는 최선의 결론을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관되게 이원석 총장은 이게 적절한 과정은 아니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심의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게 수사심의회를 소집하면 무혐의로 결론된 검찰의 마지막 결론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지 경호체 부속 건물에 불러서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본인의 입장은 충분히 국민께 알렸고 그러나 수사팀이 알아서 최선의 결론을 낸 것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결국 수용하지 않을까 그러나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 해석은 법적 결론은 그렇게 나지만 정치적으로는 언제든지 한 번은 기회가 있으면 우리 대통령 정치인의 배우자인 우리 김건희 여사가 간접 사과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꼭 직접 사과를 꼭 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 그래요 김근식 교수 말씀하셨던 게 지난번 저희 채널A 주간 토론회에서 4명 당시 당대표의 출사포를 던졌던 4명 후보 모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다 일제히 동의를 했었는데 배종원 교수님 민주당은 아예 오늘 가닥이 잡힌 이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엉터리 면제보다 역시 특검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권력형 비리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특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상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1야당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300만 원에 해당되는 명품백이 감사의 선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300만 원에 되는 고가의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과연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그 이전에는 또 뭐 화장품도 선물하고 술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물을 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의 김창준, 미연방 하우인 의원 사후에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켜달라 그리고 또 미국의 전직 연방위원협의회가 한국에 방문할 때 대통령이 좀 접견을 해주고 그리고 행사를 좀 참석해달라 그리고 또 통일TV 재송출 이런 것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혀 청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검찰의 수사 결론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검찰총장 같은 경우 형식의 공정성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출장주사 관련해서도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심의를 소집을 할 것 같고 또 사건 관계인인 최재형 목사가 요구를 하면 수사심의가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수사심의라는 관문이 더 하나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닥으로 가닥이 잡힌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의혹 무혐의 얘기까지 핵심 내용 이재명 대표의 얘기와 함께 하나하나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닥이 잡힌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의혹을